한글자막 by 한효정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실패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사업에 실패해서 집까지 차압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와 두 남매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사업에 실패해서 집이 넘어가게 되었구나 안타깝지만 당분간 우리 가족이 좀 흩어져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너희 둘은 외갓집에 가서 지내려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린 자녀들이 걱정어린 표정으로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는 잠시 친정에 가서 지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푹 쉬면서 아니 그럼 당신은 어디가 있으려고요?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난 당분간 처가에 가서 있을 테니 염려하지 말구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에서 처가나 친정이나 외갓집이나 다 같은 집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말은 흩어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다시 뭉치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차업을 당하는 아주 가정적으로 보면 큰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유머로 넘긴 것이지 아주 재치있게 유머로 넘긴 가장의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실패를 경험하고도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재치있게 유머로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인생의 맷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실패도 금방 극복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럼 실패보다 더 큰 문제는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작은 실패라도 그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사단이 노리는 바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와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럼 사단은 끊임없는 거짓말로 우리를 제우쳐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동시에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성경의 지혜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원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작은 실패 가운데 그렇게 쉽게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까 그럼 왜냐하면 실패를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면서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 가운데서라도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상황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온갖 종류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현실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그것이 우리의 실패이고 실현이고 우리의 고난이 되지만 그 위에 펼쳐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럼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선조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 가운데에도 그들이 절망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았기에 그들이 그 실패 가운데 도리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와 실현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그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다양한 실패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으로 우뚝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그 과거의 실패에 매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인생의 실패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 로마서는 사도바울이 로마교회 보낸 편지이죠 그럼 1세기 당시에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에는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는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오가곤 했습니다 아마 비즈니스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영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선포할 때 그럼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더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쫓는 제자가 되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 가족과 이웃들에게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그들이 가진 새 신앙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럼 로마교회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지만 그럼 바울의 1차 2차 전도여행 중반까지만 해도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 지방 유대 지방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주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방 빌리뽀와 대살로니까 또 밑으로 내려가서 아가야 지방, 아덴과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바울과 일행들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로부터 이방인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죽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리어 유대인들이 교회 마이너리티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의 출발점이요 주축이었던 유대인들이 점점 더 마이너리티가 되는 것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그래서 마치 행위를 통해서 의의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유대교, 유대인 출신들의 신자들의 입지가 점점 초대교회 안에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바울이 그런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1장에서 10장까지 설명합니다 동시에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신학적인 오류들 그들이 율법으로 의의를 추구하는 그것은 정말 신앙적인 일탈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 이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유대인의 실패가 가지는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뭐 실패가 실패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실패를 주목하면 그것은 큰 시련이고 고난이고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패를 넘어서서 그 실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면 다른 의미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점철된 과거에 있었던 실패이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말 고통스러운 실패이든지 아니면 혹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실패이든지 그 실패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실패를 예견하고 믿음의 눈으로 대비해서 정말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실패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에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미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상반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부르심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순종하도록 부르심받았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한 불법한 백성들이 다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뜻하신 길을 가야 하는데 도리어 거슬리는 사람들 거슬러 말하는 불의한 백성이 되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로 이어지는 1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불법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멸하신 것이고 저주하신 것이냐 하나님의 버리심이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질문에 어떻게 자답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는 이라 그럼 이 자답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읽어야 될 구절이 그럼 헬라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버리신 것이냐라고 하는 단어가 메아포사토 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우로 메라고 하는 부정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메아포사토 그리고 대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게노이토 그럴 수 없는 이라 여러분 부정사가 두 번 사용이 되었어요 이중 부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학교에서 배울 때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게 수사학입니다 문법적인 문학적인 양식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과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냐 메게네이토 그럴 수 없는 이라 이중 부정을 한 것은요 강한 긍정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최상의 긍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한 자기 백성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노라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의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받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그 많은 세월을 고난 가운데 보내다가 드디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만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은 군대 장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럼 가늠죄뿐만 아니라 그 군대 장관 우리아를 음모해서 죽인 살인자로 그럼 그는 철저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자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먼저 찾아오세요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를 호랩산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갈릴리 바다로 떠난 제자 베드로를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럼 다메색도상에서 청년 사우를 만나 주신 것도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정말 실패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럼 요즘도 보면 기독교 뉴스를 포함해서 세상 뉴스를 보면서 실패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무언가 인생에 고난당한 사람들을요 극휼히 여기고 위하기보다 우리는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추측하고 더 많은 상상을 통해서 그럼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오히려 떠나갑니다 그럼 바울이 단언한 대로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느냐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실패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극휼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무엇이든지 반드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실패가 믿음의 도약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실패가 도리어 믿음이 자라는 기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고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받은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재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패 신앙적인 실패를 고발한 것이죠 그럼 백성들의 실패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실패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도 두려워서 도망치고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의 실패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눈을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나 자기 자신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떤 실패와 실수를 경험할 때 정말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일에 직면했을 때 그럼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4절에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부터가 그 실패의 순간 고통의 자리에서부터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의 도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의 실패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용광노여 재련소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은 다양하죠 외적으로 보면 그럼 모세와 같이 자기 지위 능력을 과신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다윗과 같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압박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남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모르시겠습니까? 그 실패로부터 건지실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냥 그곳에 두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실패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는데 물론 외적으로 어떤 직접적인 원인을 따진다면 여러분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어떤 욕과 같이 사단의 부축임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재난 속에 고난당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었기에 우리 삶에 실패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다 하나님 탓 아니야? 하나님 때문이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실패를 허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넘어지지만 그 실패를 허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피해가게 도와주시면 더 쉽겠지만 실패가 없으면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도 왜 그런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열 자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가 중병을 얻게 되어서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큰 고난과 실패 앞에서 Why God? 왜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욕이 얻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욕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아멘 그럼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10분 앞에만 알 수 있었다면요 그 누구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예견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서 실패를 다 피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계획하고 추구하는 길보다 더 높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욕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도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이 어느 곳에 닿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내가 그 손에 내 삶을 맡겨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실패 이 고난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믿음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실패는 믿음의 도약의 기회입니다 그럼 세상에서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죠 실패는 성공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탄소로 만든 필라멘트 전구의 전선을 전선이 너무 빨리 끊어지기 때문에 전혀 실용성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가지의 물질을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보니까 루테늄, 크롬, 백금 심지어는 명주실을 연결해서 전등을 만들려고 했어요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전구를 만들려고 수천 가지 물질을 실험했는데 전류를 전기에 꽂으면 그때마다 이 필라멘트가 전선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니까 옆에서 돕던 조수가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천번도 넘게 실패했는데 도대체 가능성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그 불평 앞에서 에디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천번을 실패한 것이 아니네 전구의 비효율적인 천 가지 물질을 확인하는데 성공한 것이네 갑자기 실패가 성공으로 확 보이지 않으세요? 그럼 관점만 바뀌면 그럼 그 실패 때문에 결국은 텅스텐 필라멘트를 발견해서 그럼 그곳으로 오래가는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관점을 바꾸면은 우리의 실현과 실패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낼 결과 영롱한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실패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 대추 한 알 이라고 하는 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을에 탐스럽게 익어서 붉게 물든 대추 한 알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맛있겠다 그런데 시인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럼 대추 한 알 이라는 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석주 대추 한 알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라고 하는 시예요 그럼 시인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에 탐스럽게 익은 붉게 물든 대추 하나를 보고 그럼 시인은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무서리 땡볕 초승달을 떠올린 것이지 그 수많은 시련을 거치고 맺은 열매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인이 시인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도리어 믿음의 도략을 이룰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성공을 추구하십시오 그럼 실패를 경험한 그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사도바울은 유대인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기 위해서 저주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 실패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보금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서 도리어 유대인들로 하여금 식인하게 하셔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넘어지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믿음의 도약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실패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회복의 목적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럼 오늘의 요절 말씀 암송 구절로 생각하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도리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럼 이것이 시련과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그 실패를 통해서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더 강력하게 12절 말미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될 수 있다면 하물며 풍성함이리요 하물며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담긴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풍요로움 하나님의 충만함은 바로 우리 주변의 이웃 고통당하는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웃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한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고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초청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경험한 실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뜻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풍성함이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실패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나 세상을 죽게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실패한 사람들을 수군거리며 비난합니다 실패자를 조롱하면서 떠나갑니다 실패하면 그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절망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홀로 분을 삭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우리의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회복이 다른 사람들을 다시금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실패의 그 자리에 서서 또다시 우리 자신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공을 꿈꾸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고 그 회복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푸신 은혜를 소통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기보다 그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패 중에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배들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